오늘 장 주요일씨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이틀 연속 매수에 힘입어 장 초반 약세를 딛고 상승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IT 섹터가 투자 심리 개선에 힘입어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달러가 미친듯이 널뛰면서 달러 대비 원화한율이 단숨에 1,325원을 뚫었습니다. 금융위기였던 2009년 4월에 이후 13년 3개월 만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2개월 연속 뛰어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6월 수출입 물가 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154.84로 5월보다 0.5% 상승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제로 코로나 정책 여파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1분기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0.4%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국내에서 켄타우루스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거리 두기 도입 등 방역 조치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이달 말부터 최대 4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개시합니다.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5조 원 규모의 안심 전환 대출 사업을 9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내년 아이오닉5N 출시를 시작으로 고성능 전동화 차량 라인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이번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아이오닉6의 고성능 버전과 과거 양산에 실패했던 포니 쿠페를 계승한 N 비전 74도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 아이오닉스가 일각에서 제기된 내년 자본지출 축소설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K 아이오닉스 관계자는 15일 기업 투자는 경영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 주간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18일 일본 증시가 바다의 날로 휴장하고 19일에는 제닌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방한합니다.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에 들어가고 성일 하이텍의 공무주 청약이 시작됩니다. 20일에는 중국 LPR 금리가 결정되고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21일에는 22통화정책회의와 BOJ통화정책회의가 열리고 22일에는 국산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에 나섭니다. 경제지표입니다. 18일에는 미국의 7월 NAHB 주택가격지수가 발표됩니다. 19일에는 미국의 6월 주택 착공 건수, 6월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되고 유럽의 5월 건설 지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20일에는 미국의 6월 기존 주택 판매, 유럽의 7월 소비자 신뢰 지수, 독일의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21일에는 미국의 6월 12 경기 선행 지수, 7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 한국의 1일부터 20일 수출입 동향이 발표됩니다. 22일에는 미국의 7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고, 한국의 6월 생산자 물가 지수, 유럽과 독일의 7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실적입니다. 18일에는 미국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IBM, 찰스슈압, 골드만삭스, 프로로지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19일 미국의 존슨앤존슨, 노바티스, 로키드마틴, 넷플릭스, 할리버튼, 해스브로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20일에는 미국의 테슬라, 에보트, ASML, CCI, 바이오젠, 베이커유즈, CSX, 유나이티드항공, 알코아가 실적을 발표하고, 21일에는 미국의 다나허, AT&T, 필립모리스, 유니온퍼시픽, 인튜이티브, 트래블러스, 뉴코, 디아로튼, 스냅, 아메리칸항공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국에서는 현대차, KB금융,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22일에는 미국의 버라이즌, 넥스트헤라에너지,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슐런버거가 실적을 발표하고, 한국의 기아, 현대모비스, 신한지주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다음주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이번주 국내 증시는 미국의 물가, 국내의 금리 등 다양한 매크로 이벤트를 소화하며 변동성 장세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대비 원화한율이 1300원을 훌쩍 넘어선 만큼 변동성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2300선 아래에서는 하방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닥에 대한 신뢰도 역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지수의 밸류에이션상 연준이 7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지속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따라 물가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했고 연준의 100BP 인상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 만큼 경계감은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며 현 시점에서는 미국의 금융주가 그랬던 것처럼 실적 발표가 주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IT, 자동차 등 외국인이 비워둔 섹터에 대한 분할 매수는 가능하겠으나 여전히 이익이 담보되지 않는 성장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마감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